네, 아빠 닭과 아들 닭의 싸움입니다. 새색 닭은 심판을 보고 있는 건가요? 네, 지금 엉덩이가 보이는 것이 아빠 닭이고요. 지금 엉덩이가 보이는 것이 또 아들 닭입니다. 지난번에는 구멍만 가더니 이제 나들 닭이 반바다가 끝에 짐비고 있습니다. 그러면 엉덩이가 있는 거예요. 엉덩이가 있습니다. 엉덩이 엉덩이가 있는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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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